학교 숙제할 시간이 이제 부족해져요. 유아, 유치, 초등 뭐 다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질리거나 제목 보고 오셨죠? 오늘은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이하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학원도 또 쌍둥이라서 좀 여러 학원을 사실 다니다 보니까 학원에 대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학년 때는 예체능 학원들을 포함해서 영어도 많이 하고 또 수학도 일부 하고 조금인지 중학년쯤 됐을 때 논술하고 뭐 이런 것도 다니고 고학년이 되면은 일단 수학을 많이 하고 수학학원을 꼭 필수로 넣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과학 이제 추가가 되면서 논술하고 또 영어도 여전히 하게 되는 거죠. 한 4학년까지는 제가 느꼈을 때 일단 학교 끝나고 오는 시간 자체가 조금 그래도 학원이 이제 갈 때 아 크게 무리는 없나라는 정도로 진행이 됐었는데 5학년이 되다 보니까 5, 6학년은 주 5일 중에 무려 4일이 6교시 그리고 하루만 5교시예요. 그래서 수요일 정도만 저희는 일찍 오는데 그러면 학교 시간이 한 2시 반 정도 그리고 아이가 뭐 좀 뒷정리도 하고 뭐 임원이 됐다고 뭐 좀 하고 아니면 친구들 조금 있다고 이러면 뭐 그냥 3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이 아이들이 없이 보통 3시부터 뭐 수학학원 막 3시간짜리를 다니면 6시까지 이어서 해야 되고 4시부터 6시 또는 저녁 먹고 가도 7시부터 막 10시까지 초등학생인데 그렇게 하게 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학년 되면 학원을 보통 많이 늘리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학원을 많이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경험도 해보고 느꼈던 부분이 일단 학교 숙제할 시간이 이제 부족해져요. 학원 숙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과서가 저학년 때는 사실 별로 복습을 안 해도 괜찮고 단원평가 준비도 안 해도 괜찮고 뭐 이랬다면 한 4학년 특히 5학년부터는 난이도가 상당히 이제 조금 깊어지고 뭐 거기에 추가로 그때 뭐 한국사 같은 거 사회과목의 한국사를 훅 들어간다든지 과학도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교과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단원평가를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가면 어? 예전에 이랬는데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깜짝 놀랄 때가 생깁니다. 학교에 숙제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가 그냥 갔어요. 그럼 이제 학교에서 혼날 일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과 과정에 양도 좀 방대해지다 보니까 두 번째는 수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져요. 말씀드린 것처럼 10시에 끝난 학원도 다니고 조금 이제 많이 한다고 하는 지역에서는 뭐 아이가 11시, 12시에도 이제 고학년에 자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이제 이런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아이가 피곤하니까 학교 가서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리듬이 깨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등학교 때 공부 습관 중에 안 좋은 습관이 배일 수가 있는 거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직전에 아침도 못 먹고 이제 후다닥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학년 때는 엄마가 이제 꼭 깨워가지고 밥도 먹이고 뭐 이렇게 굉장히 습관을 잘 쌓아오다가 갑자기 습관이 깨지거나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아이가 그 전부터 이제 학원을 계속 다녔을 거잖아요. 사실 요즘에는 뭐 유아, 유치, 초등 뭐 다 다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질리거나 학원 자체에 번아웃도 올 수 있어요. 학업에 번아웃도 올 수 있고 예전에는 학업에 번아웃 같은 게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온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번아웃이 올 수 있어요. 초등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 진짜 안 되잖아요. 제가 고학년 학원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바람직하게 끌고 갈 수 있을까? 학원을 아예 안 다니기는 또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직장만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학원을 아이가 또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의 의미가 여러 가지지만 어떻게 하려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저의 첫 번째 제안은 평일만 이용하던 학원을 사실 주말에는 놀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주말까지 조금 확장해서 시간을 고려한다. 입니다. 주말에 예체능 학원을 한다거나 부담 없이 미술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과학 논술 같은 것도 주말에 하면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아이가 주말에는 학교 수업이 없으니까 주말 학원에 그거 하나만 딱 두 시간 이렇게 가면 집중도도 좀 높아지고 그리고 오전 같은 때는 친구들이랑 놀 수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는 어떤 날을 제외하면 오전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말도 한번 고려해 볼 것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영어, 수학 중에서 좀 선택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대전제는 국어, 영어, 수학을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학원은 선택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영수를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 5일 동안 매일 학원은 영어 아니면 수학을 뭔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하루 영어 갔다 와서 영어 숙제합니다. 그 다음날 수학 갔다 와서 수학 숙제하고 이러면서 아이가 이제 숙제에 되게 허덕이게 돼요. 그 학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학이 1시간이면 습이 2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2배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이가 2시간 수학을 배우고 왔는데 그러면 4시간 습을 해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실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영수 중에 저는 한 가지를 만약에 학원을 선택했다고 하시면 수학을 다녀요. 그럼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엄마표로 하든 뭐 인강을 하든 과외를 하든 뭐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학년의 학원을 거의 풀타임으로 넣고 거기에 추가를 자꾸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이제 밸런스도 굉장히 깨지게 되고 그리고 학원에 질리게 됩니다. 학원은 중고등학교도 꼭 필요할 때 사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반드시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초등 때 그렇게까지 진을 뺄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꼭 해야 하거나 또는 이제 비중을 두고 있는 과목의 학원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는 이거는 꼭 학원을 다녀야 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과목은 제일 유명한 학원 제일 좋은 선생님을 찾도록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학원도 양보다 질이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고학년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아이에게 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과목을 이렇게 걸쳐서 다니는 것보다 아이가 그 학원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학원에 좀 질적으로 선택을 해서 과목을 줄이더라도 그게 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습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가르치는 역할과 관리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아이가 좀 배우는 게 즐거울 수도 있고 좀 바르지 못할 수도 있고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이 얘기를 들어봐도 알 수 있고 또 소문을 좀 찾아봐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과목의 학원은 저기가 굉장히 잘한다더라 이런 정통성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좀 양보다 질로 찾아가자 숫자를 좀 줄이면서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는 학원은 자기 주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라는 걸 대전제로 깔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단이 되도록 하고 목적이 되지는 않게 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원을 우리가 아예 초등학교 안 필요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표로 하더라도 예체능을 내가 가르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아이가 가서 친구도 만나고 또래랑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학원을 또 유독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또 다니다 보면 엄마 학교마다 너무 심심하잖아 저 애도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아이가 좀 필요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결국은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걸 목표로 두고 그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에 학원을 넣어서 아이가 그걸 찾아가도록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 다녀봤더니 이제 판단이 되거든요. 어 이거는 내가 이 과목은 학원을 할 필요가 없네 이런 방법을 학원에서 배웠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혼자 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이 5, 6학년 정도 되면 판단이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빨리 판단한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중학교 때 더 빠르게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학년부터 사실 유치원 때도 뭐 태권도 이런 거가 시작이 됐었잖아요. 쭉 학원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가 겪으면서 아 이렇게 좀 선택하면 좋겠다 라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아이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서 아이도 엄마 이렇게 하면 좋잖아 라는 것들 의견들을 이제 반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도 생각보다 판단력이 좋아지면서 학원에 대한 시스템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커리큘럼 자기가 맞는지 그것도 판단을 좀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본인이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서서히 알게 되고 판단력이 이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고학년에 만약에 학원 숫자를 확 늘리고 아 그래 이것도 배워야 돼 구경수 예를 들어서 뭐 사과 이렇게 주요 과목 있으면 이거는 뭐 일단 중요한 거 구경수는 해야 되고 추가로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조금씩 조금씩밖에 습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시간은 한정적이고 학교에서 배우는 시간은 더 길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이제 가드닝을 해서 선택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원이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라는 경각심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고학년 넘어가면서 심리적인 약간 압박이나 이렇게 부담이 생기면서 학원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아이 학원 이야기들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